저 일단 면도 면도 며출만 아해도 잘 자라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수련 마이너스일걸요? 뭐 어디 나갈 데는 어딜 나갈 데도 없는데 당연히 경기 할 때나 그럴 때는 다 면도하죠 그거 레이저 그거 근데 엄청 아파가지고 타기 두려운데 일단 저 수험 기르면 저는 일단 약간 좀 성향 사람처럼 나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여기까지도 나요. 저 목적까지도 나요. 그 이쓰는 게 맞나? 그 이쓰는 게 맞나요? 어허 아무것도 모르는 민영이 어떡하냐 불쌍해서. 민영아 미안해. 그냥 맞아가 너무 높아가지고. 민영아 미안해. 민영아 미안해. 미쳤날뛰기 있습니다. 매우 데이터 웨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.. 저 모양 뭐.. 뭐 있지? ㅇㅋ 아 왜 이렇게 안 맞지? 아 방금 방송하기 전에는 잘 맞았나 이 새X 이 새X 아테민 슬리드 선수 항상 응원합니다. 성어도 즐겁고 뜻깊은 시즌 되시길 바라요 아테민 슬리드 선수는 아테민 슬리드 선수는 아테민 슬리드 선수는 펜타 펜타 어 뭐야 아 어디갔어 야 나 안 내려와 아 뭐야 아 이 자식아 어디 도망가는데 아 이 모니터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이제 맨도 안 한 게 걸리나 보네